딱히 강제로 해야 되거나 그런거는 없는데 난이도가 있기는 함 솔직히 까놓고 자 이거 연출 씬 아 더잇! 소비스만 아 야 야 얘네 방패랑... 아니 이게 한 놈부터 빨리! 아 근데 솔직히 진짜 키마가 조금 어렵긴 하다 플스게임들은 기본적으로 어 잠시만요 고정키 쉬프트를 조금 많이 눌렀더니 고정키 아야 굳게 가라! 한 놈! 굳게 가라! 일도영담! 털르르! 하기 좀 많이 막기는 했어 아니야 근데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뭘 오칼이다 자 이렇게 천사들이 떨군 무기는 일회용이나 아니면 몇 번 쓰다가 거리 뭐지? 깨지기는 하는데 쓸 수 있어요 집어서 무기들마다 또 다 달라 약간 공격력도 그렇고 크기도 그렇고 생긴 것도 그렇고 내 무기 아니니까 일단 막 써야지 잠시만 근데 어디로 가야 돼? 아 잠시만 이거 설마 그거니? 잠시만요 일단 시도를 해봅시다 디쿠에 분명히 마인드가 이상한 사람이 있어요 님이요? 이거네 갑시다 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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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얘들아 이래서 천사제 무기를 쓰면 안 된다니까 드럽게 무거워 역시 내 칼이 최고야 참고로 총은 발로 쏘는 겁니다 참고로 총은 발로 쏘는 겁니다 잘 잡았나? 넌 남았네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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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씨 아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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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많이 놓쳐 맞았네 진짜 에이 저만큼 마인드가 깨끗하고 좋은 사람이 어디 있다고 두유노 양치 무기마다 뭔 차별이 있나요? 없겠죠? 설마 어어 어차피 님이 끼고 싶은 무기 끼면 됩니다 무기는 계속 나오긴 하는데 아야 무기는 이미 저거 뭐지? 살 필요 ró도 없이 일단 쓰고 싶은 거 쓰면 됩니다 뭐냐 이거 저거 디스크판인가 뭔가 중간동안 계속 나와요 어? 뭐 보스나 아니면은 좀 쎄애들 잡으면 잡을 때마다 저거 나옵니다. 아 잠시만 이거 또 저거 뭐 있니? 그럴 줄 알았다. 자 여기서 또 뭔가 있을 거예요. 있을 줄 알았지. 자 이것들 먹고 피 좀 채울까? 잠시만요. 봅시다. 아 그리고 어째 보자. 초기야 초기야. 파즈들이 되게 직관적이네요. 근데 직관적이에요. 그래가지고 너무 어렵지도 너무 쉽지도 않고. 되게 많이 쓰네. 어? 점점 비싸지네. 조합이 이게. 아 잠시만요. 이게 갑자기 생각난건데. 이건 뭐니? 아니 이거 좀 엄브라마냐 이거 끼고 싶은데 장착이 안되는 것 같은데. 장착된거야? 이거 맞아 치유샷. 이게 맞아. 아 이거 조금. 어떻게. 사탕을 만들어야 돼. 사탕을 부은. 응? 혼합합시다. 번호. 야. 겁나 비싸네. 더럽게 비싸네. 메당님 보고싶다 어 메당님 왔네 아닌가 아 저건 정박님인가 유니 여기서 말해 로컨집이 누구였더라 레븐님 맞나 다른 게임이지만 퍼즐 자체를 여기저기 다 숨겨놓고 그런게 그 혐의한데 아우 아니 그렇게 숨겨져 있진 않아요 뭐였죠 그렇게 칼같이 숨겨져 있진 않아요 보면 힌트나 아니면은 뭐 조금만 둘러봐도 나와서 뭐 대충 아 또 얘네냐 돌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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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이거 돌리기 너무 힘들어 어 진짜 이거 키보드 유저에 배열이가 없어 배열이가 없어 어디니 야잠만잠만 나 저거 좀 집어볼게 이 시기가 니 친구꺼다 이 자식아 어 잠시만 나 잘못하면 죽겠는데 어휴 디코 주소를 몰라서 네 디코요 아 클로더스 헛 손이랑 계좌왕 따로 쓰시나봐요 저요 아니면은 저기 유님 따라라라라란 손만 껌틀 껌틀 주워야지 자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요 자 보세요 하고 이필 얍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아 근데 잘못하면 죽으니까 아시 아니야 아껴 아끼자 재료도 없고 어 으아 죽었다 차라리 그냥 죽었다 살아난게 나아 어차피 제가 뭘 랭크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게임 중에 그런게 있어서요 직접 한건 아니고 방수모로만 봤는데 어우 안산게 다행 어떤거에 클로더스 아 근데 형 나는 이거 후회는 안하고 있으면 배워넣다 이거 재밌어요 어렵지도 않고 온다고 그리고 그리고 어디 커맨드가 어렵다 싶으면요 난이도 낮추면은 자동 저거 스킬 도 있어서 스킬 자동으로 나가는 커맨드 도시에 있는 그냥 많이 속만 넘어갑시다 그냥 많이 속만 넘어갑시다 직접 한건 아니 방석으로 그럼 주소 어? 아니 님들 채팅창 보다가 진짜 채팅창 보다가 죽었어 진짜로요 아 저기 무언가 있어 여기 열대가 있겠지 짜잔 열쇠가 아니네 뭐든 조각이 모여 천사의 성과 금색 음반이 완성됐습니다 표면에 뭔가의 실루엣이 그려져 있습니다 이거 나중에 지옥가면은 지옥가면은 저게 뭐지 대장장이랑 이거 교환할 수 있거든요 무기랑 일단 그전에 잠시만요 나 이거 오 음 자 준비하고 아깐 나 어떻게 죽는거 같은데 아 떨어졌구나 떨어진거구나 뛰어뛰어 으쨰 으쨰 어 웬 지렁이 시끼가 저렇게 난리지만 무시하고 갑시다 저정도로 부르는 데가 아니잖아 . 인스파이어드 작품 천사 상급. 상급이라는거 보니까 얘도 보스인것 같네. 따르르르르르륵 야오 아우 잠시만 아씨 미안하다 총을 바꿔야 할 것 같기도 하고 아씨 아우 진짜 뭔가 보면은 닥소보다도 저그 구죽이 빡세 아 잠시만 어딨어 얘 와라 진짜 근데 이거 큰 기술을 쓸 때마다 옷을 홀랑 벗어가지고 이거 심이 안걸리나 몰라 어? 얘가 이쁜 옷들이 전부 머리카락으로 만든 거거든요 머리카락으로 만든 옷이다 보니까 큰 기술 쓰면요 어? 기술들도 머리카락 저걸로 뭐 포탈 여는 거요 보면 그래가지고 큰 기술 쓸 때는 옷이 없어지면서 그래가지고 대충 연출이 그런 것 같기는 한데 연출이라고 대놓고 어? 서비스신인 거 같긴 한데 으으응 자 자, 몸몰타임 메이크몰! 그쵸? 방금 옷이 사라진거 보이죠? 어깨가자 자 근데 중요한거 가릴건 또 다 가림 서비스 컷은 서비스 컷은 서비스 컷은 서비스 컷은 되게 많은데 중요한거는 정말 칼타이밍으로 정말 실버있는 그런 장면은 진짜 칼타이밍으로 나와요 그쵸? 봤죠? 어? 그쵸? 그거구나 레알 비극감성 흐흐흐흐흐 제가 그래서 방만.. 방제도 그렇고 저거 썸네일에도 적어놨잖아요 정말 흐흐흐 매력터지는 병맛 섹시.. 아버지? 섹시 병맛이라고 자 일단 지옥갔다옵시다 자 주요왕 흉 자 이제 크흐흐흐흐 이번엔 정말 위험했어 이러고 오겠죠 볼래요? 어쩌건 대사가 다르네? 뜨루가 아까 걔네가 썼던거 같기도 하고 그리고 뭔가 제5 뭔가 제5 이거가 쓰면 구체체 얼마나 바뀌는지를 모르겠네 대충 이게 스킨인거 같긴 한데 복장 저거인거 복장이라니까 모르겠다 마녀의 심장 이거 도대체 돌뽑 내빈 내일은 식당사진에 이게 무슨 약겜도 아니야 근데 중요한건 약겜等 다닐 잘 도대체 다 팔렸네 이것 좀 사갑시다 이거 하나 사놓고 아니 도대체가 근데 저거 뭐지 신장을 어떻게 쓴 지를 모르니까 마녀의 신장 어떻게 쓰.. 잠시 이거 장신구 좀 보자 자신의 분신을 다중으로 소환할 수 있습니다 차라리 이거 돈 모아가지고 이런 거나 살까? 장신구 같은 거? 플리에나 비 사형자 주위를 날면서 살 때까지 공격을 대신 받습니다 어 괜찮은데? 정을 도발해 사형자의 생명을 회복시켜줍니다 그게 차라리 나을 것 같기도 하고 일단 나갑시다 애초에 그거 하나만 보고 사는 사람 없겠지 베이온 네타는 솔직히 베이온 네타는 벽만 넘치는 그런 모션감도 있는데 일단 게임 자체가 재밌어요 보면 게임 자체가 재밌어 다른 거 몰라도 확실히 게임 자체가 재밌어요 그리고 아니 이거 마녀의 심장은 도대체 어떻게 뜨는데 좀 말을 해줘 마노를 해주란 말이야 잠시만요 차라리 특수 기술 같은 걸 좀 알아보자 베이크 댄스 아니야 이거는 저거 스킬인 것 같고 기술 아니야 이것도 말고 이건가? 마녀의 혼합물 이건가? 도전 과제 같은 것 같고 전사에선가 그 Canal 하 아닌가? 아니에요 이거를 다시 보잖아 이거 아니고 아 돌아라 피칫 에씨 몰라 나중에 찾아봅시다 자원 팍팍 쥐고 그러면 가태자 게임일텐데 이거 아마 난이도 낮추면 그렇게 팍팍 나올걸요? 어 잠시만 나 칼이랑 어 잠시만 나 장비가 어떻게 되는거니? 나 이거 다리가 아니라 팔에다가 날았는데 도대체 뭐가 나오려고 이렇게 분위기 잡고 있는거야 아이고 이쪽이 아닌가 이쪽인가 어 그러네 뭐냐 아 맞다 매우 심해도 모든 무기는 다뤄볼 수 있겠죠 네 똑같을거에요 무기는 어차피 이거 뭐지 음반조각 그거 하면은 음반조각은 무조건 진행하면 나와서 따란 만일 심장조각 아니 내기에 너무 늘어난건가 저게 심장조각 어 잠시만요 늘어난건가 이쪽은 장신구인거 같고 4개 있잖아 4개 4개 물품을 슬롯에 장착할 수 있습니다 물품을 사용하려면 물품이 장착된 슬롯과 같은 방향패드나 길을 길게 누르십시오 모르겠다 나중에 해 어 잠시만 커스터마이징은 없어비했는데 자원이 필요한게 의문 어 커스터마이징은 뭐는 뭐지 저거 이거 스킨이 다인거 같아요 이거 복장이 다인거 같아요 복장이 다인거 같고 아 또 얘야 투부터가 진짜 뭐지 커스터마이징 쩐다는데 아이씨 근데 이거 원래 밟다는거니 내가 잘못 따른거니 아니면은 원래 이런거니 쓰읍 쪼금 뭐라해야지 히카리와 도아르 아 잠시만 거기까지 다시 가야돼 아이 참 뭐 어려운건 아니긴 한데 여기부터 다시네 여기부터 다시네 여기부터 다시네 이것좀 부시고 도도도도 스팀에는 네 스팀에는 이거 투 안나왔어요 보니까 이게 닌텐도랑 플스에만 투가 나온거 같더라구요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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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최대챙 늘어난거구나 흠흠 늘어난거구나 자동으로 흠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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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빈드리의 투덜거림이었다고 한다 그냥 흠 흠 잠깐 아까 이 근처에 어디 책이 있지 않았나? 아닌가? 내가 먹었나? 자 다시 갑시다 그 전에 일단 장비좀 보자 장비좀 아 장비가 아껴줬네 어 그러네 왜 다리 꽂혀있니? 다리에 꽂혀있는데? 아니 잠시만 야 총 어딨냐 총총총 하고 야 차라리 칼을 발에 달아볼까? 칼을 발에 달았어 잠시만 내가 뭔가를 잘 아 그러네 여기 오른쪽이 발이었네 어 내가 잘못하고 있었네 어쩐니? 어쩐지 내가 뭔가 잘못하고 있더라 자 대충 알았으니까 다시 합시다 하고 채찍 응? 채찍은 손해밖에 안되나? 채찍은 손해밖에 안되는 것 같네요 아쉽다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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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근데 손 무기 어떻게 바꾸지? 왼손 오른손 주먹치기 무기교체 아 휠이구나 어 처음 알았다 방금 내 정지하신거 실화? 예시라 찰싹 찰싹 내 놈 내 놈 움직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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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채찍 괜찮은데 솔직히 먹고도 제대로 써먹지를 못했거든요 이거 어 사구리 겁나 길다 근데 이놈의 게임이 좀 불친절이긴 하 까놓고 진짜로 아 잠시만 이거 클로? 요것도 써보자 손스등장 손스등장 전 괜찮아요 찰싹? 어우 찰싹 아 잠시만 한 대 맞았네 아 잠시만 아우씨 쓰읍 그냥 채찍질 합시다 이거 발로 차려니까 짧다 자 이 journalism 속상 또 이 화이트! 찰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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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진짜! 곱게 가자! 곱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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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앗! 이분 변태는 도망쳐! 어 변태인건 맞는것 같기도 하고 근데 변태 아닌 사람 없잖아요 세상에 어? 버패 안하면 찰싹! 찰싹! 이 찰싹은 비바람에 노출돼요 상당히 약하신 상태야 약간 충격만족을 파괴될 것 같아 그래? 그러네? 어? 비바람 보소? 쇽! 아 또 이상한거 등장했다 뭐야? 타이머텍이야? 뭐야? 뭐야? 타이머텍 낀거 같더니 어? 아 진짜 타이머텍 타이머텍 아냐 이거 말까 아무랜